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미 속에 올드카 라고 할까요 완전히 구행 셀렉스 인데요 기아에서 나왔죠 근데 차가 있어서 한번 촬영을 해 보는데요 참고로 배추 작업하는 차 같아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났는지 지금 이렇게 세워놨네요 지금 뒤에는 이렇게 개운기 타이어를 꽂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안맞게도 밭을 다니고 이런 데 좀 흠로를 다니기 때문에 개운기 바퀴를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죠 이 차는 보면 외행상으로 우리나라 차 같지가 않죠 어디 저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있는 차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배추 작업을 한참 하는 시기라서 이런 차로 배추를 안에 문은 잠긴 것 같아요 백면을 하고요 한번 볼까요 안에 열려 있네요 이야 운전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요 진짜 올드카 말 그대로 올드카네요 올드카 이야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차들도 지금 굴러 다닙니다 장미밭에 올드카 요 셀렉스 입니다 밤바 도 많이 뭐 보수는 안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4WT 이렇게 되어 있고요 4W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..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? 이렇게 판스뿌링으로 되어있는데 하체는 그런대로 아직 짱짱한 것 같습니다. 이 시골에 배추 실어나르는 셀렉스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